북한이 어젯밤 내려보낸 오물풍선은 대통령실과 초등학교 인근 등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렇게 치졸한 방식으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조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검은 비닐봉투와 흰 종이가 흩어져 있습니다. 건물 지붕 위에도 종이 조각들이 나뒹굽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견됐습니다. 걸음은 없었고 종이 쓰레기 조각들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거나 풍선이 터져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애들 맞을까 봐. 핸드폰이 나아져서 애들한테 떨어질까 봐. 학교에 쓰레기 때문에 손이 없었구나. 상상도 좋지 않다. 서울 중구 건물 옥상엔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에서 떨어진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오늘 오전 사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구청에서도 북한 쓰레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막 아무 데나 떨어지고. 그 안에 뭐 북한 물이나 뭐 위험한 거 들어있을까 봐. 그거 애들이 몰래 사나. 군 당국은 지난달 28일 이후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1,600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невозможно해야 합니다.